안녕하세요. 송소진입니다. 아이패드에서 애플펜슬을 사용하는 분들은 손글씨를 텍스트로 자동 변환해 주는 기능 아시죠? 그런데 이 기능이 영어만 가능하고 한국어 인식이 안 돼서 저처럼 활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던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한국어 손글씨를 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 어플이 있어요. 이 어플을 사용하면 이렇게 한국어 손글씨가 바로바로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어떤 어플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어플의 이름은 셀비펜스크립트고 무료 어플이에요.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셀비펜스크립트를 검색한 뒤에 설치해 주세요. 파일을 열면 이용약관을 동의하라고 나와요. 약관을 잘 읽어보고 동의할 경우에 동의를 누르고 사용을 시작해 주세요. 언어 설정부터 할게요. 들어가 보면 내 언어에 영어가 적혀 있는데요. 제일 아래로 내려가서 한국어도 추가를 해주세요. 그럼 위에 내 언어에 한국어도 등록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뒤로 돌아 나와서 개인 설정을 해 볼게요. 여기서는 펜 색상, 펜 굵기, 입력 설정, 필기인식 대기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상태대로 사용을 할게요. 그 다음 설치 가이드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시키는 대로 설정을 해 줘야 해요. 먼저 1번 설정 어플로 들어가세요. 2번 일반 메뉴에서 키보드, 다음 또 키보드 항목을 선택하세요. 3번 새로운 키보드 추가로 들어가서 셀비펜 스크립트를 선택하세요. 4번 셀비펜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전체 접근 허용을 누르세요. 그런데 이때 경고 문구가 뜨는데요. 입력하는 모든 정보가 개발자에게 전송된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개인정보에 민감한 분들은 이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설정은 끝났고요. 이제 이 어플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굿노트에서 사용을 해 볼게요. 텍스트 메뉴로 들어가면 키보드가 나오는데요. 키보드에서 지구 아이콘을 길게 눌러서 셀비펜 스크립트를 선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입력란 위쪽 추천 단어에 영어가 쓰여 있으면 필기를 했을 때 영어 텍스트로 입력이 되는 상태예요. 한국어로 입력을 하고 싶을 때에는 지구 아이콘 옆에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세요. 그러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나와요. 여기에서 한국어를 선택하면 위에 추천 단어가 한국어로 바뀌죠? 이렇게 되어야 한국어 필기가 한국어 텍스트로 변환이 돼요. 인식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막 날아가게 글씨를 써도 찰떡같이 인식하고 변환을 해줘요. 다른 어플에서도 사용을 해볼게요. 어느 어플에서든 셀비펜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지구 아이콘을 클릭해서 키보드를 바꿔주면 돼요. 키노트에서는 한국어 인식이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었어요. 프로크리에이트에서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여기는 한국어 인식이 잘 됐습니다. 네이버 검색에서도 필기로 한국어 입력이 가능하고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쓰기를 할 때에도 손글씨가 텍스트로 변환이 잘 됐어요. 이렇게 셀비펜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아이패드의 여러 어플에서 한국어 필기를 텍스트로 변환시킬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